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인상 기사의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회의록을 국회에 공개했지만 북방 한계선 NLL과 관련한 논란은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NLL 발언과 관련한 조작 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론 분열 심화를 우려해 회의록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 이후 정치권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등에서 회의록 내용을 두고 각기 엇갈린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 통일부 장관으로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책임졌던 성공에 대해 이재정 교수는 C채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는 일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개 결정은 국정원 단독으로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국정원이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것은 법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이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 장관은 남북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외교적으로 난 남북관계에 있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있을 남북회담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국정원이 돌연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전국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함이라는 국정원의 설명이 궁색한 이유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언급과 같이 이번 회의록 공개로 산산이 부서진 남북한 신뢰의 고리를 어떻게 다시 이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6.25 발발 6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졌는데요. 그 중심에 WCC 세계교회 협의회를 비롯한 세계교회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곽경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전격적인 남침을 강행하자 WCC 세계교회 협의회는 2주 뒤인 7월 9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한국 상황과 세계 질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한국전쟁의 원인을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평화 회복을 위해 유엔군이 경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5개국 160개 회원교회가 채택한 이 성명서로 인해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고 유엔안정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공격을 침략 행위로 선언,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WCC 내에는 동국권의 체코라든지 헝가리 같은 몇 개 나라하고 중국이 WCC 가입이 돼 있었는데 이런 교회들로부터 아주 강력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당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과 중국의 교회들은 이 성명이 서방국가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며 강력하게 저항했고 조자신 중국교회 대표는 WCC 공동의장직을 사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WCC는 현실 이념 갈등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도 평화와 질서를 깨트린 침략에 맞서 법과 원칙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전 후 한반도 분단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교회의 관심과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1984년 일본에서 개최된 도전소 회의에서 WCC는 한국교회와 함께 한반도 통일을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 에큐메니컬 협력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1986년 스위스 글리온 회의에서는 분단 이래 남북교회 대표자들이 처음으로 마주해 성서적 관점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함께 성찬 예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글리온 회의는 1995년 4차 회의까지 이어지며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생명학 연구원의 김용봉 목사는 WCC는 화해와 통일을 위해 남북교회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역할이 크다며 이 밖에도 WCC가 행하고 있는 많은 인도족 지원과 구호 활동도 남북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평화를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북쪽에 있는 교회와 남쪽에 있는 교회가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진앙적으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것이 WCC예요. 김 목사는 또 교회의 인도족 지원은 정치나 이념의 벽을 뛰어넘는 더 큰 의미가 있는 만큼 한국교회가 북한을 도와주는데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남북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WCC는 전쟁이 발발해도 대한민국 부산에서 총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세계 교회의 염원을 그대로 드러낸 바였습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에 어떠한 역할을 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를 민족화회 주관으로 지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남북 당국회담의 재개와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의 화해통일위원회는 2013 민족화회 주관 성명서에서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것만이 동족상잔의 끔찍한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며 최근 무산됐던 남북 당국회담이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의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적 기싸움과 자존심 대결보다는 고통받는 국민을 먼저 살피는 성숙한 민주정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며 사업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막혀있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와는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보편적 인류회의 기반의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 부분의 인도적 지원도 적극 독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정당화하는 망언으로 큰 무리를 빚었던 하시모토 도로 오사카 시장에 대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내용을 포함한 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지난 18일 위안부 제도를 정당화한 하시모토 시장에게 발언 철회와 사죄를 요구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서를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시모토 시장에게 이 결의서를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1957년 오사카와 결연을 맺은 자매도시로 당초 하시모토 시장은 이달 중 시차를 목적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망원 파문과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당국이 공식 방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박미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녹색교회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녹색연합지역에너지 신근정 팀장은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에너지 자린마을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념은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절전 활동을 펼쳐 에너지 자린마을을 이뤄나가는 방안입니다. 신 팀장은 에너지 위기는 생명의 위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의식의 전환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태양광, 바이오디젤 등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녹색 교회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대체 에너지를 보편화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협동조합을 통한 대한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개최한 교회와 협동조합 세미나에서 아이콥 협동조합 지원센터 정원각 대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의 상생과 호회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교회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대중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팀장은 교회는 특히 실업자, 세터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적 절차나 사회적 관계를 준수하며 잘 운영해 나가면 장기적인 선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부천 문화예술협동조합, 아하체험마을, 원주생활협동조합 등 교회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영어유치원과 유치원 방과 후 특별활동, 유치원 학예회를 대비한 댄스과회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영유아 사교육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25일 입시 사교육이 영유아 단계까지 깊이 스며들어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며 이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 포럼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국가적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며 포럼을 발족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고가의 교구와 학습지, 사교육 대리모, 여대생 놀이 시터까지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부모의 욕심으로 영유아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포럼은 25일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4차례에 걸쳐 실태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9월부터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유엔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기관과 개인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추가 대상은 북한 원자력공업성, 조선노동당 기계공업부, 국가우주개발국, 해성무역회사 등으로 지금까지 확정된 기관은 23곳, 개인은 23명입니다.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와 조계종 노동위원회,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26일 오전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을 선포합니다. CWM 세계선교협의회가 2016년 차기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CWM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실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총회에서는 CWM 사역방향 설정과 이사회 임원 선출 등이 이뤄집니다. CCC 한국대학생선교회가 내 꿈을 펼쳐라를 주제로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국내와 해외에서 만 천명이 참석해 전체 집회와 비전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장마전선이 점차 제주도 부근으로 북상하면서 남해안 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따라서 제주 산간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으니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부산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서울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